무엇을 할까요? 네, 알겠습니다. 일단 뮤지컬을 하면서 연기라는 게 다 한쪽에서 나온 거죠. 같은 거라고는 생각합니다만 물론 저희들이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서 좀 많이 다른 건 사실이에요. 뮤지컬하고 연극하는 건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모르겠지만 비싼 돈을 주고 제 젊은 시절을 다 거쳐가면서 배우는 게 연기라서 연기에 대한 가칭은 항상 있습니다. 뮤지컬을 하면서도 있고요. 지금 이걸 하면서도 있고요. 근데 이제 뮤지컬로 계속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리다가 어떤 제 감성이나 제 감정적인 거를 운일에 땡기지 않고 제 본연의 제가 가지고 있는 제 육신에서 나오는 저런 소리를 드려드릴 수 있다는 것에 굉장히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. 이상입니다.